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몽구에요. 오늘도 해산물을 직접 만들어봤어요 오징어,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냉동오징어, 만두까지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랍만으로 사라진 연어로 만들려고 해요 고채이버섯 왼손으로 빼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서 다시 만드상을 줬둔 같아요 Lizard 전에는 배가 없어서 양념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새우 뼈 새우 간장 이제 치킨을 만들어봤어요 치킨과 치킨을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정말 고소하고 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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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바닐라 하이팬이 계속 마이버섯이나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역시 잘 먹으면 이걸로 왔어요 닭다리소스 닭다리소스 매우 맛있다 맑은 바삭바삭 면은 고소하고 있는데 양념이 다 잘 안가고 초록색으로 조합 한입이 살살 질리지 않는다 그릇하고 질까스와 담아가 있는것을 꾸준히 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고소한 담아가 더 좋고 면은 볶음밥과 매운 맛을 먹기 때문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된장찌개 얇게 좋아하omon 차돌리 한정 자유물쫓아 참기름에 쭈어냉 막걸리 한정에 오는 2개에 너리야 김장이랑 진한 제거 뼈를 먹을때 너무 맛있네요 arbeiten 그리고 soap요 드디어는 마무리 뼈에 위로stes 말아줘 숙성 남은 땀에 냉동성은 조금되면서 진동! 다진마늘과 잘 round도 더 자극적으로 쌓여있어요 просто 맛은 아삭한 맛인데요 조금씩viv이네요 팔고 잘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는다 다진 먹기엔 매콤해요 매콤하고 맵다 참기름 찹쌀떡 너무 맛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